하반기 전공의 모집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들이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현장과 수련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특례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지원 인원은 많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과도한 전공의 의존을 줄일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같은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